1.무이거의 사케형이 잘했어요 저랑 저랑 사케형이랑 잘했어요 사케형이 진짜 알라라클과 같이 있을 때 사케형도 알라라클을 해 본 사람이라서 땡길때마다 각을 잘 봐 그냥 바로 칠면 나가니까 라라쿠어 다른 팀이 나오는 거 생각 안했어 저 잘해야 좋아요 진짜 캐릭이 오레피아는 느낌이 어때요? 림 같은 느낌인가요? 리세님이 매우 잘하시려나? 어우 씨 오레피아끼리 둘 가니까 정신이 사라졌다 슬로우 걸고 슬로우 걸고 Q가 되나? 서로 자힐하면서 서로 그냥 쇼하고 있어 죽여버려 어 아X 됐다 안녕히 계세요 으아 피해! Q 피해! 으아아아 내가 피를 피한 것 같은데? 아 진짜 존나 안 뒤지네 오레피아 상대 오레피아 했으니까 그게 까다롭네 딜 계산이 까다롭네 올피아가 말고 8.. 8.. 8.. 6.. 아 9.. 8.. 8.. 6.. 감사합니다 이게 힘들어 이거 패시브 자힐 때문에 힘들어 그러기에 집행자 피 터지면 패시브 이스택이 쌓여가지고 5.. 2.. 4.. 4.. 2.. 3.. 4.. 5.. 4.. 4.. 하.. 좀 많이 역겨운데? 아 이거 진짜.. 약진 그냥 Q 다시 누르는 걸로 해주면 안 되나? 헷갈려 이거 오클릭으로 약진하는 게 너무 헷갈려 진짜 술러 찍어봐야지 Q 찍었네요 너무면 좋은 걸음이 될 거야 아니면 그놈들은 완전히 실패했다 작업 잡아 슬러 50%쯤 많이 좋은 거 아니야? 슬러 50%쯤 많이 슬러 50% 아 어 이거를 아까의 슬러윙에 대한 보답인가? 바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진짜 왈츠에 쓰이기 어렵다 우리가 이거 퀘스트 해야지 퀘스트가 재밌어 흠 끄는 용프리 퀘스트 음 아 음 예 스테이 아닌 그녀 너무너무 예 스테이 안 돼! 막타먹지 마! 딸피로 남겨줘 히스턴을 택삼해서 잘 죽이네 또 W 뒤로 피하는 게 없으니까 좀 뭔가 심심하긴 하네 패스 해야 되나? 패스 해야 되나? 패스 해야 되나? 아기 애기 오프라인에 호스 만나면 4 번대 2 highly 5 번대 2 7 5 5 7 9 9 7 8 9 10 11 12 12 13 ㄷㄷ 아 턱타쳐 빨리 나갔다 얘들아 나 힘 너무 아파 턱타쳐 우승 축하합니다 근데 야식으로 건빵이랑 먹다 남은 순대 중에 뭐가 더 콜라에 어울릴까요 건빵을 갈아서 먹다 남은 순대랑 같이 볶으세요 이거 찍어봐야겠다 쓰면은 굿끄스 굿끄스 어디서 배우는거야? 전체 풀피 됐다 스며드는 도끼도 캔시하고 싸이네 좋은데 왜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거야? 허지스가 생각보다 되게 잘 쌓여있는건가? 아니 지금 킬이 잘 나왔었던건가? 아니 지금 킬이 잘 나왔었던건가? 케빈 추우 의 희망 히오스 당신이 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봤는데? 히히히히 어디서 봤는데? 히히히히 히히히 왜 이리로 나가? 히히 아잇 내추럴 보운 히오스에서 떠났으니깐 히히히히 당해야지 Ain't 아이구 보awataa 이런 거 rainforest 끝난거 같아 체륙 하나 죽인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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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쓰라야 기보라서 기보라서 안죽었네 디스고 들어가면 또 7 될텐데 아우 추노 좋은가 봐 오우 잘해 잘해 오우 너 치는거 같은데 다행히 수십 년의 히오스 감각이 말해주고 있는데 다행히 수십 년의 히오스 감각을 네 힘이 커진다 적들의 연애 붕놀다 도시를 쓰시다네 한 명은 판단입니다 나도 하나 힐을 키워있다 흐흐흐흐흐흐흐 랩 Minecraft 이 장알들 배경도 어르신 플로우 크기stick 그리스도 커졌기 방금 정렬 락은 1렙 큐에 스택지 않았으면 이 느낌인가요? 약간 초창기 락의 느낌이네요 락은 1렙 큐에 스택지 않았으면 이 느낌인가? 난 라인만 먹고 다했는데 실시간으로 너무 세지니까 This is the game have an ability to move into the game if they get an idea 이 맛보다는 이 부분은 나는 이쁜게 팀 원 berserker 그리스스에 좋게 mind 미끄러움 아 밀리드려 아 뱀다 기술이런 100%인가 WS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